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는 전국의 국제성 호우가 비장입니다. 특히 남부지방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상사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. 비피업도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. 두근두근 거리는 네 마음이 날 찾아 헤매는 네 모습이 들린다 들려 보이고 보여 부끄럽다 하지마 내 숨 들지마 그냥 다가와봐 뒷머리 시날리며 다가와봐 인생은 리얼 그리고 한판 넌 나의 전용 주차장 은행 이자로 채울 수 없는 갈증난 네 마음을 축축한 내 입술로 축축추리라 구름 타고 내려와 이 몸을 적셔 아찔하게 이 옷깃을 적셔 활처럼 날아와 이슬처럼 촉촉히 날 받아들여라 아슬아슬 내려와 너는 내게 빠져 끈적한 국물 내밀하게 빠져 누구를 만나왔던 그딴 건 필요 없다 날 잡아보아라 아침 먹고 땡냉 잠심 먹고 땡냉 저녁 먹고 땡냉 너만을 굳혀서 내 숨 들지마 그냥 다가와봐 뒷머리 시날리며 다가와봐 인생은 리얼 그리고 한판 넌 나의 전용 주차장 은행 이자로 채울 수 없는 갈증난 네 마음을 축축한 내 입술로 축축축추리라 구름 타고 내려와 이 몸을 적셔 아찔하게 이 옷깃을 적셔 활처럼 날아와 이슬처럼 촉촉히 날 받아들여라 내 귀에 큰 새 아슬아슬 내려와 너는 내게 빠져 끈적한 국물 내밀하게 빠져 누구를 만나왔던 그딴 건 필요 없다 날 잡아보아라 내 귀에 큰 새 소리 없이 날아와 네 옷깃에 내 타투를 남겨 촉촉한 널 역시는 내가 너의 왕자 징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자꾸 보아 똥 줄어들지 않는 강수랴랴랴랴 구름 타고 내려와 네 몸을 적셔 아찔하게 이 옷깃을 적셔 활처럼 날아와 이슬처럼 촉촉히 날 받아들여라 내 귀에 큰 새 아슬아슬 내려와 너는 내게 빠져 끈적한 국물 내밀하게 빠져 누구를 만나왔던 그딴 건 필요 없다 날 잡아보아라 내 귀에 큰 새 아침 먹고 땡냉 잠심 먹고 땡냉 저녁 먹고 땡냉 너만을 굽혀서 호우 예 워우워워워워워워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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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 아티스트 아티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